안녕하세요. 행복한 반려견 별이예요. 엄마 따라 솔로션 독에 왔어요. 왜죠? 저희 어머니는 무슨 고민이 있을까요? 첫 번째 고민. 강아지를 보면 으르렁거려요. 공격성이 있나요? 제 누구 언제 집에 가? 불편해요. 이 정도는 제 성냥이라. 헬퍼도 굿바이. 두 번째 고민. 배를 만지거나 발을 만지면 으르렁거려요. 병원에서 집에서도 반응을 해요. 저... 어... 어떡하죠? 어... 어떡하죠? 훈련사님은 떨리는 제 마음을 아실까요? 만져주시니 마음의 안정을 찾았어요. 엄마, 훈련사님처럼 해주셔야 돼요? 전 작고 소중하니까 소중히 다뤄주세요. 여긴 어디? 나는 누구? 집에 가고 싶어요. 아이, 불편하지만 참을만해요. 이건 뭐예요? 낯설어요. 떨리는 제 마음. 전 겁이 많아요. 여러분, 힘든 건 끝났어요. 야호! 이제는 제가 좋아하는 피트니스를 해요. 아, 생각났어요. 전 천재견이에요. 너무 잘하죠? 엄마, 집에서 연습하랑 돼. 고민 해결! 저 너무 잘하죠? 솔루션더 훈련사님. 딱 제 스타일이에요. 안녕! 안녕 dear. 안녕하십니까